야 너 너 진짜 나쁜 아이가 나한테 니가 어쩐 것을 너 왜 내 맘을 안 빼놔주는거든 왜? 오빠 얼굴이 야 너 지금 장난하냐? 니가 언제부터 이뻔다고 그래? 너 지금 눈, 코, 내 욕약, 양약, 가슴까지 다 뛰어있어 있잖아 무슨 상관이야? 튀어나고 자연스러운데 그래서 예뻐졌으면 다야! 예쁘면 다야고! 그래! 나 예뻐서 다야 야 너도 예뻐질 수 있어